네, 다음 소식입니다. 수능 출제자와 사교육업체 간 유착이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확인되면서 수능 출제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교육부는 시중에 발간되는 수능 직전에 사설 모의고사까지 다 훑어서 판박이 문항을 완전히 걸러내겠다는 방침입니다.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에 입시학원 사설 모의고사 영어 지문이 그대로 출제됐던 이른바 영어 23번 논란이 되풀이되는 걸 막기 위한 겁니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출제 과정에서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 유사성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검증 대상에서 배제됐던 10월, 11월에 발간된 사교육업체 모의고사까지 검증 범위를 넓히고 출제 중인 수능 문항이 사교육업체 자료와 비슷하면 현직 교사로 구성된 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통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등을 공식적으로 구입하여 체계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교육당국은 문항, 정답, 이의신청 심사 기준에 사교육 연관성을 추가하고 출제 인력 관리와 출제진 선정도 체계화합니다. 교육청과 대학 등의 협조를 받아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신규 인력으로 검증된 인력풀을 만들고 최종 출제위원은 이 중 무작위 선정할 방침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1월 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수능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함께 내놨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1월 14일 치료